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투입해 들어온 파드 선수인데요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데요 여기서 왼발 슈팅 골퍼스 맞고 튀어나온 볼 다시 한번 뒷공간 왼발 슛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체 투입해 들어온 파드 선수가 결정적인 이 기회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 이것은 왼발로 밀어넣어봤지만